형님 취하셨다고? 야 내가 왕년해 내 먹으려고 할게 아아 People who are into art People who do art 소비하는 사람 예술을 만드는 사람 난 놀랐어 오늘 게임 시작한 뉴빈인데 이거 무덤 빵 파는데 왜 아무런 아이템도 안 나오냐 상식적으로 무덤 아래에 있는 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샌즈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거 나도 한번 먹어보자 요새 한국 여자들이 맨정신이 아닌 이유 우먼 정신이라 그치 맨정신은 맨이니까 우먼은 맨홀에 들어올 수 없다 우먼홀을 찾아가도록 쌀국수가 그래 쌀국수가 면은 요만큼이고 숙주가 이만큼이라서 먹다 보면 숙주만 이만큼 있어 아우 싫어 오 천잰가 봐 팩토리오 팩토리오 요즘에 이렇게 다짜고짜 베끼는 찢어버리는 그런 밈이 많지 사이다를 포기하고 선택한 강아지 사진 두금 주인장이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 사진 한 장 문자로 보내드려 아 콜라를 안 고르고 강아지 니 털색이 하얀색인지 아이보리인지 갈색인지 너무 궁금하다 아 흰색의 공주님 하하하 사랑해 할리야 하하하 이름이 할리야? 강아지 때문에 다음에 또 주문하겠대 하하하 요즘 이게 핫해요 미국에서 이게 뭐냐면 역전 재판인데 이 여자가 저 멜빵을 아아아아아 퍽 하면 이제 여기가 네 퍽 퍽 퍽 퍽 퍽 어 거기서 멈췄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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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라이트가 있다고요? 전화 드릴게요 사울림 네 음 학교 책상 같은데 여기 앨범 아니고 여기 위에 여기를 이렇게 탁 맞으면은 쨔 막 있잖아 온몸에 전기 흘러내는 거 뭐 그걸 표현한 짤방입니다 아이유 쥐 노 노 노 마우스 콘서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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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는 거랑 내가 진짜 움직이는 거랑은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 이게 이상해 보는 건 그래도 약간 좀 뭐랄까 뒤에 멀찌감치 이게 이런 느낌이야 제 3자 하라 하하하 하하하 설마 지금 얘랑 싸운거야 지금 하하하 내가 자꾸 치잖아 하하하 내가 자꾸 치잖아 너 일로 와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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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앤 커피 치킨 런 이라는 상으로 핫도그 커피 라는 설명을 달아놓은 채 과일 가게를 한다 그 간마디로 치킨 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망해서 핫도그엔 커피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망해서 과일 가게가 들어선 게 아닌지 하는 뭐 하는 거더라 이게? 기억이 날듯 말듯 점점 견고해져요 우와 감옥이야 뭐야 뭘 만드는 거지 근데? 어 이제 태운대 마크 특이거든 나무로 집을 만들어? 태워달라 뭐야 이 개 같은 거야 아 빈혈 올 것 같아 예비군 훈련 입소를 환영합니다 인스타그램 박달과학 예비군 훈련장 샵 훈련 맛집 샵 방탄 예비군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재밌다고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이런 거 이런 거 할 돈으로 애들 수통이나 바꿔주지 그런 생각 저런 거 뭐 홍보 뭐 하느니 저거 한때 일급되면 막 박수 쳐주고 그랬잖아요 박수를 쳤나 안 쳤나 모르겠는데 의정부 신검장에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내가 1급이 딱 나왔어 나는 한 2급이나 3급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1급이 나오더라 1급이 앞에 있는 사람이 1급 딱 나왔다고 축하드립니다 이러더라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축하하는 무슨 뭘 축하한다는 거야 대체 신검장 가면 이상한 애들 진짜 많아요 일부러 전날에 술 진짜 준내 처먹고 막 술 냄새 무슨 고기 냄새 풍기면서 막 으으으읍 이러면서 오는 애들 있어 그런데 가면은 다시 오라고 그러고 아무튼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아요 일부러 이상한 척 하는 애들 있어 분명히 신검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멀쩡했다? 신검장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어디 무슨 약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막 갑자기 막 메소드 연기 와 와 이 형님 근데 등근육 오진다 그죠 여러분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아 근육이나 다쿠예요 인피니티 푸드 글리치 유튜브 썸네일이래요 12,000년 전에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낫나니까 그렇게 무한 글리칭 12,000년 전 유튜브가 있었다고 하면 과연 4,50년 후에 유튜브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우주 브이로그 찍고 있으려나 어떻게 될까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까 어몽어스 왜 이렇게 많아 미국에도 있구나 근데 다만 이제 주제가 테마가 어몽어스 라는 거구나 우리 과속차량 폭파중이래 이거 보니까 왜 탑건이 떠오르지 우리나라 트럭 아닙니까 뭐 레인이나 마티즈 같은 거 해놓은 건 봤어도 이렇게 비싼 트럭에다가 하는 건 난 처음 본다 저거 하나에 1 플러스 1 개발자 하나 포장해서 회사에 팔 수 있을 듯 일어나서 다시 일해 플러스 대어건생 여의도 실시간 안주 상황 안주 괜찮은 거 아닙니까 18,000원 이거 오면은 그냥 처음으로 주는 거 있잖아 그냥 주점부리 같은 거 그래서 공짜로 이 정도 주면 괜찮다 이러고 있었는데 18,000원? 이게 18,000원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김 이거 뭐 이거 하나 얼마 안다고 이거 여의도? 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지금 전성기라고 하나? 전성기 아니고 뭐라 전성기가 아니고 있잖아 시즌이라고 하나? 아 뭐라고 하지 이거를? 성수기 그래 전성기가 아니고 성수기 그래 성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건가 오뎅탕 2만원 야 진짜 물가가 미쳤어 아무리 물가가 미쳐 이게 뭐야 저기 뭐야 레토레르 식품이 최고인 거 같아 어묵국 같은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스푼 넣고 그냥 끓이면 그냥 이렇게 돼 거기다가 팥 썬 거 좀 해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인이 영국에서 살기 힘든 이유? 단돈 2만원짜리 피시앤칩스 뭐? 이게 2만원짜리라고? 이게 음식이야? 아니 그 벌 서는 거 아니야 지금? 피시앤치스 먹기 벌 서기로 2만원 버는 거 아니야 먹고 나서 물고기 샌드위치 한 마리를 통째로 넣었대요 계란 치즈빵 느끼하고 토 나온대요 내가 토종 한국인이라서 맛이 없는 건가? 하고 주변 영국인한테 줘봤대 이딴 거 주지 말라고 쌍뇨먹었대 영국인도 그럼 뭐 먹고 살아? 대체 요리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KFC 개념 메뉴 나왔다고요? 민초가 세상을 구한다 민트 초코 디핑 소스 기간 한정 주문 가능 죽으세요 죽어버리렴 그러고 보니까 뱀인 색깔이 민트네 갑자기 열받네 물고기 잡은 개래 이 개는 뭔데 왜 이렇게 귀엽냐? 꽃개랑 과자에 나오는 그 개랑 너무 똑같이 닮았다 타이완 규도수에 그려져 있던 그림 와이프가 필요했던 최수 아 근데 괜찮은데요? 외롭진 않겠어 적어도 없으면 만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거 내 스팀 라이브러리래 누군데 이렇게 처먹니? 근데 스팀 라이브러리 바로 우리였다 게임 엔딩을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그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폰처럼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카메라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화면 있는 쪽으로 바깥으로 폰 폰 폰이네 7월 6일부터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한다는 거야?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이게 뭐야? 제네시스 GV70 등에 적용된다 차량의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가 연동되어 작동한다 작년부터 5030 속도 제한 정책이 시행되며 국내서도 ISA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엇갈리는 네티즌 반응 시치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안 밟힌다 이거야? 차가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 내는 거잖아 내가 밟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 못 나가게 제한을 걸어놓는다는 거 아니야? 뭐 요즘 BMW도 그 말 많던데? 뭐 구독제가 있어가지고 엉딱 안 나온다든가 구독제로 해야지 뭐가 나온다든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 이럴수록 더 신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옛날 차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좀비가 터져버렸어 온 세상에 그래서 차 끌고 달려야 되는데 속도 제한 50입니다 하면서 50 제한 걸어놓는 거야 좀비가 계속 뛰어오고 있는데 그럼 어쩔 거야? 내가 그래서 BMW 안 타잖아 아주 옛날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보이콧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30년 인생 여태까지 보이콧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키보드 회사 어딥니까? 저희 거 살면 안 되겠는데? 나 지금 이거 보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내 키보드 한 번 봤어 내 키보드도 그러나 다행히 멀쩡하네요 어? 내 것도 그러네? 뭐야? 이거는 괜찮... 뭐야? 옆에 커세어 건 그렇게 돼 있는데 거북선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저거 어떻게 한 거야? 안 계세요 막 메리죠 투창 잘하신다 지퍼스 그릴카 중고거래 레전드래요 매기는 정성 봐요 개스키네 과학자는 발견했대요 블랙홀이 바닥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거를 발견했대요 우리 새콩이 보는 거 같네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불이 났게 와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딱 뭐 떨어지는 거 없나 아 자기도 만져달래 나도 만져줘 어! 물었어 왜 얘만 만지냐고 와 쟤는 좋은 건지 아나봐 당연한 말 놀랍게 하기 스턴트 액션의 진심인 톰 크루즈도 포기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차량을 위해 실제 미사일을 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장면은 어쩔 수 없이 CG가 쓰였다고 하네요 크크루핑 빵빵 근데 톰 크루즈 형이면 아마 법적으로 문제 없었으면 쐈을 것 같아 해볼 수 없으니까 안 한 것 같아 할 수 있었으면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럴 수 있겠다는 뜻의 손으로 정말 적은 logical 그리고 다른 멘탈이 일어난 팀들 그 뱅에 대한 방법이 있어 우리 이 장면을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각 snack 깜찍해서 의자가 되고 싶다 네에 멍키 멍키 멍키가 바나나만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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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I CAN MAKE IT! I CAN MAKE IT! DOOR STOP! YOU WATCH ANIME? YES, OF COURSE. SHE'S SINGLE AND A VIRGIN! HA HA HA! CAN YOU BE MY NEW MAMA? HA HA HA! HA HA! OOOOH! OKAY! OOOO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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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MASSATOMASADOMAYA! TAMASATOMASADOMAYA! MASSATOMASADOMAYA! MASSATOMASADOMAYA! 봤어요? 워선더 오피셜 채널이래. 초고컬 포켓몬 키캡. 아... 오... 이거 얼마야? 와... 사고 싶다 진짜. 야 이거 키보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는데요? 일단 몇 만원은 더 나갈 것 같아. 스페이스바 하나에 한 5만원 내지 10만원 사일 것 같은데? 그리고 키보드 키캡 비싼 건 비싸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 근데 이거 4만원이야. 포켓몬? 이거 더블싸지. 이게 4만원인데. 키캡이 완전 돈지랄이야 여러분. 몰랐죠? 이거는 NES. NES 키캡. 아 저 카드팩도 갈아낄 수 있어? 허허 참. 제가 현명한 방법 알려드려요? 이런 거 한 번 사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ESC에 달아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 빠져드는 거야 점점. 제일 좋은 방법.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시작하면 끝이 없어. 키보드도 내가 보니까.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 이거 사기치고 있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야 이거 어디냐? 베스트셀러 컬렉션? 유저들이 사랑하는 영아들을 만나보세요. 장사에도 도가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우리반 애들 어디 전학생 온다 해서 몰카 한다고 일을 해놨다고? 수민이 아버지 배 번호로 전화 때리라. 내일까지 한여보, 그문방, 필참 안 가져올 시에는 달아이 혼자 다 씻기. 오늘 중식. 해초무침, 조개미역국, 가라비, 오징어김치, 전복, 내장밥, 성게알밥, 동태탕, 다시마 튀김, 광어초밥, 삶은 소라, 초장? 서울 전학생을 위한 몰카래요. 그리고 급은 도시로 가자. 트윙클 태클은 온 해성계에서 제일 구린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거 뭐야? 여기서 놀라운 점. 이래도 판매율이 높아. 그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니네 그렇게 만들면 망한다고! 구매. 남자들과 여자들의 사진 찍는 법 차이래. 잘 맞췄네요. 딱 맞았네. 남자, 여자 한 컷으로 딱 보여주는 씬이다. 1호선 뺨치는 일본 지하철. 프로 레슬러신가요? 예. 이대로 그냥 바로 무대에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몸이 좋은데 저러니까 더 무서워. 한국에서 속아버린 멕시코인이래. 물방울이 보이고 프레쉬라고 써있으니까 물이겠지 하고 마시는데 술이래. 왜 프레쉬죠? 언제부터 물방울과 프레쉬가 마시고 취하라는 뜻이었나요? 지금 경찰이 와서 왜 술을 마시냐고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거리에서. 한국인한테 속은? 네. 왜 때리. 왜! 잘못 때렸어. 야 씨. 처음으로 새드엔딩 동화를 들은 아기? 안 돼! 머리 멋있다잉. 멋있다. 내가 등산하다가 울었다고요? 어? 어? 그 가스 멋있게 하는 게 아닌가요? 예. 이거 위험한데. 예. 근무 술 때 그냥 저거 뺐다 켰다 하면 재밌어. 이상한 광고? Who's your daddy? 왼쪽 보다 오른쪽이 낡지 않을까요? 왼쪽. 어? 어? 그 아주! 많이 입신검!.. 그리 맘에 아 으 하하하하 하핳 닮았어 하핳 먹고는 싶은데 설거지는 할 귀찮은 사람들 모임 그냥 입 저거 마시면 되지 왜 이렇게 주잡을 주잡을 떠는지 난 모르겠네 뭐가 오야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잖아 떡볶이집에서 저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지금 딱 끝나는 타이밍에 어...램법을 하핳 하핳 그렇게 안생기셨는데 개구수시네 토르4 이건 웃었는데 이건 웃을게 아닌가봐 귀여운 병아리빵이 도착할때는 찌부러져서 왔다고 하핳 더 귀여운데? 하핳 더 귀여운데요 이게 이게 더 귀여운데 대표ật attic Assad 비포 애프터래요 역시 그 피부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버텨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글카아가 천마가 뭐야 천마님 요리하신다 천마님 중화 요리사 천마 재벌대다 천마 마법 배우신다 천마의 대장가 천마가 뭐야 천마님 요리하신다 천마님 요리하신다 천마 하고 싶은거 다 해 그냥 하고 싶은거 다 해 그니까 꼬면 니가 천마하든가 뭐야 이게 시골에 사는 소년 클락 이런 마을 싫어 이런 인생도 싫어 다음 생에는 고단의 체벌로 살게 해주세요 체벌이 좋아 신규모양글 중석이요? 줌 주소입니다 뭐냐 저걸 치고 들어가라고? 주임님 아니 문 뒤에 누구일까? 어 일단 강력후보 샘, 라이덴, 세네터 내 생각엔 세네터야 버즐일 수도 있고 세네터일 수도 있고 어몽어스일 수도 있고 여기 써있네! 답이죠? 저거 들으면서 운동하면 잘될거 같기도 해 미국의 녹색 하늘이래요 최근 수분을 머금은 공기가 흡수한 파란빛이 섞여서 만들었다 이츠모빈타임 혹은 이제 아블리글러! 올드모트님이 오신게 아닌가 문자 보내기 전 전화번호 확인이 필수인유 얼마나 연애를 해봤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면 매너가 없는거지 쌈박하든 늑다리든 네 취향이지만 내 생각도 해주는게 도리잖아 내가 널 버렸어 똑바로 알아 내가 널 버렸어 진짜 바보는 너야 누구세요? 니가 살아가는 삶이구나 거지같은 쓰레기 넌 개잡쓰레기야 번호는 확인하고 보내세요 미안합니다 멍키! 오 개잘타!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